났으니 춤을 안 배워볼 수가 없겠죠. 하은이의 5분 댄스 교실. 서은양에게 배워볼 곡은 대세 걸그룹 있지의 달라달라.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깜찍한 카리스마. 있지 언니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촘솜씨죠. 잊지의 달라달라 저도 한번 알려주면 안돼요? 없지 없지. 조금만 알려주세요. 처음에 붕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그때 이렇게 붕 소리 낼 때 딱 준비를 하고 빙 소리 듣고 빙빙빙빙빙. 띵띵띵띵띵해서 그 다음에 원. 투. 투.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섹션의 차세대 춤신추무왕 저 김정연의 몸치 탈출을 위한 하은양의 원포인트 레슨. 하은양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3분할이 너무 웃겨요. 그럼요. 한 번만 하고. 하은양이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 더 남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은 동대들이 오고 가서. 띵띵띵띵띵띵. 원. 투. 만세 만세 만세. 앉아야죠. 지금 앉아가세요. 어? 어? 오요리. 아니요. 맞죠. 안 뒤졌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누군지? 왜 그래요? 잘하셨어요. 긴장되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댄스 학원에서 진짜 저 강함 없다고 선생님이 많이 포기하셨거든요. 선생님이 많이 포기하셨거든요. 나를 되게 자존감을 업 시켜주네. 이 친구가. 고맙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댄스 천재 하윤약을 먼저 알아본 건 바로 가요계 현역 아이돌 스타들. 수많은 아이돌 언니, 오빠들과 함께 환상의 콜라보 무대를 펼치며 독보적인 춤 실력을 인증했었죠. 꼭 함께 콜라보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런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방탄소년단 오빠들이 좋아요. 나도. 방탄소년단 오빠들? 네. 방탄소년단 오빠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멋진 춤춰서 콜라보 영상 만들고 싶어요. 뭐야. 왜 나를 볼 때는 표정이 왜 이렇게 많이 달라요? 난 똑같아요.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도 밝게 춤추는 저 하은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은이 양 앞으로도 응원할게요.